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 안녕하세요.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다음주에 업로드할 예고입니다. 시작합니다. 월요일 왓티비오님께서 폴가이즈 플레이 다시한번 재도전 글입니다. 월요일에 다시한번 폴가이즈 플레이 재도전 글입니다. 기대됩니다. 다음은 목요일에 뇌병변 유튜버가 마스터듀 도전 글입니다. 기대됩니다. 이번에 토요일에 쇼츠가 업로드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이 영상을 댓글 남겨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